자, 이제 마지막! 가자, 가자. 가자, 가자. 어디 가? 어디 가? 아, 누구? 까로. 안녕하세요, 심어 뜸입니다. 안녕하세요, 까로입니다. 아, 일요일 아침에 심어 뜸 지금 몇 시입니까? 오, 버섯. 선배님. 오, 버섯. 선배님. 오, 버섯. 댓글이 주류를 이루는 게 까로가 까리라는 나의 피부뜬 채널에서 지향한다. 감사합니다, 여러분. 보고. 아, 벗기 전에? 어. 한마디만 좀 하고 기다릴게요. 제가 박스를 놓고 오픈하거든요. 잘 부탁드릴게요. 버그미님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여러분이 박스를 오시면 이런 몸을 비슷하게 만드실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. 누구나 가능? 어, 뭐 가능하죠. 그래서 오늘 와드가 뭔데? 저번에 와드가 솔직히 조금 빡세기에는 조금 빡세기에는. 나 댓글보고 진짜 있어. 띠가 나 진짜 프랑, 프랑, 프랑. 공고해, 와드. 맞아요, 맞아요. 그래서 프랑이 솔직히 좀 너무 과했어서 오늘은 조금 난이도 그렇게 돕지 않아요. 적당히. 적당히. 그래서 오늘은 4라운드를 진행을 할 건데 이제 달리기. 달리기 400m를 달리고 난 다음에 이제 행파워클린을 할 건데 가벨을 가지고 하는 게 조금 몸에 무리가 간다 싶으면 덤벨로 바꿔서 할게요. 네. 그다음에 월워크라고 해서 이 벽에서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게 있어요. 왜 손으로 걸으냐? 아니 우리 버금이들이 내가 스페이스 피는 게 너무 좋아. 맞아요. 왠 줄 알아요? 어? 제 몸이 나오기 때문에. 자 그렇게 해서 먼저 일단 워업을 여기서 간단하게 하고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 진짜 아예 많이... 아 줄발! 아 줄발! 아 줄발!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달리기 그다음에 행파워클린 월워크 이렇게 세 가지 동작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. 근데 나 4라운드 못 뛰어? 아니야. 오늘 네가 할 수 있다는 거를 버금이들한테 증명을 하는 거지. 근데 으뜸이가 오늘 몸 상태가 좀 많이 안 좋아요. 솔직히 저는 스쿼트 1,000개를 했잖아요. 얘가 근데 그런 거 하나도 애누리 없이 그냥 가기는 했지만 만약에 깎아야 되면 제가 라운드를 조금 줄여서 진행을 할 수도 있다는 거. 근데 좀 보여줘. 나는 둘도 안 해봤어. 일단 가서 덤벨을 가지고 올 건데 내가 원하는 거? 아니요. 20파운드로 바꿔야 하는 걸로 바꿔야 돼요. 덤벨 행파워클린은 굉장히 간단해요. 아 무거워. 거기서 덤벨을 이렇게 어깨에 올려봐. 응? 됐어. 이게 덤벨 행파워클린이야 네? 오 끝. 싫죠? 아 싫어, 싫어. 이거예요. 이게 끝이야? 이게 끝이야. 이거 몇 번? 이거 20번. 20번 어떡해. 왜? 고반복 싫어. 고반복 싫으면 나한테 1,000개를 싫으니? 그 다음 월박은 이 벽 앞에서 푸쉬업을 하나 하시고요. 그 다음에 그냥 다리를 올리고 코어 힘을 주신 상태에서 끝까지 가서 코가 벽에 닿았다가. 다시 앞쪽으로 내려와 주시면 돼요. 아 예! 저 술 못합니다. 그래서 이거 10개. 6개 심했다. 나 처음이잖아. 그래 알았어. 5개. 이거 그 대신 20으로 하는 거다. 그래! 길 길. 오케이. 중간에 휴식씨가 있어요? 휴식은 그냥 본인이 알아서. 따로 없고 그냥 힘들면 잠깐 쉬었다가 또 막 하는 거야. 할까요? 가십시다. 가십시다. 가십시다! 가십시다. 자 그럼 시작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10초. 후달려. 으뜸이! 으뜸이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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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! 진빈도 유지! 으뜸 원장님 얼굴을 잘 잡아주세요. 여유가 없어지는 그런 모습이 잘 담기는 게 이 휴머니즘의 약간 그런 진리라고 해야 되나요? 섭리? 오 역시 잘 뛰었어. 자 이제 150m 남았습니다. 지금부터 제가 잠시 말을 줄이겠습니다. 그렇지. 호흡하면서. 그다음에 덤벨 집을 때 허리 조심하시고. 오케이. 옆에 조심히. 자 허리 조심하시고 데드 리포트 하듯이. 그렇지. 오케이. 거기서부터. 갈게요. 하나. 더 올려야지 덤벨. 더 위로. 그렇지 그렇지. 엉덩이. 엉덩이 더 써. 여섯. 일곱. 여덟. 여덟. 뭐라고 왔어? 아홉. 열. 더 위로 더 위로. 어깨 차. 열 열 열. 하나. 둘. 그렇지. 팔임보다 엉덩이 힘으로. 셋. 그렇지. 그렇게 올라와야 돼 덤벨이. 오 잘하네. 그렇지. 다섯 개. 엉덩이 힘. 잘한다 호흡하고. 오. 아. 우와. 아. 우와. 우와. 우와 우와. 저 때리러 오는 줄 알았어요. 자. 개체님. 오 멋있다 멋있다. 찢었다 찢었다. 조심조심조심. 조심조심. 오케이 거기까지. 거기까지만. 여기까지 내려오고. 또 푸시업이야? 네. 하나 할 때마다. 잘한다 잘한다. 우와. 우와 거기까지 거기까지. 계속 코어 힘주고. 두 개. 잘한다 잘한다. 오케이. 천천히 천천히. 자 두 개 남았어요. 두 개. 야 이거. 스크린해야지. 말 말 말. 오케이. 잘한다 잘한다. 마지막 하나. 마지막 하나. 마지막 하나. 클로즈 부탁드릴게요. 오케이. 다시 내려오고. 오케이. 자. 잠깐 쉬었다가. 자. 지금 딱 4분 지났습니다. 4분. 자. 눈을 욕하지 마십시오. 원장님이 눈을 욕하지 않네요. 나. 출발. 에이. 욕하면 안 나니까. 근데 확실히. 으뜸이는 체력이 진짜 좋아요. 왜냐하면 그때 버피를 이분의 여자가 36개 했었던 분에 기억을 하는데. 이게 웬만한 남자들도 사실 하기가 힘들거든요 이분에. 근데 날 시켰어. 아니 그러니까 36개는 본인이 한 거죠. 제가 시킨 건 아니고. 되게 대상한 거. 왜 버금이들이 좋아하는지 알겠어. 와 좋아 좋아. 자 150m. 화이팅. 씹으면 뜸. 씹 내라. 씹으면 뜸. 자 말이 없어진다는 얘기는. 그만큼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. 오케이. 내려오고. 와 대단해 대단해. 좋아 좋아. 잘하고 있어. 가지아. 가지아. 엄마 보고 싶어. 가지아. 솔직히 얘 최장. 이루다. 파이팅 파이팅. 얘 억측이 들어. 파이팅 파이팅. 파이팅 파이팅. 하자 하자 하자. 보여줘 보여줘 보여줘. 보여줘. 둘. 오 잘하네. 그렇지 셋. 오 저번에 월볼샷이랑 똑같아. 넷. 합의할수록 더 잘해 자세가. 그렇지. 그렇지 엉덩이 넣었어. 잘한다. 잘하고 있어요. 열 개. 잘한다 잘한다. 그렇지 계속 호흡하면서. 무릎 굽히지 말고 엉덩이. 그렇지. 루마니안처럼. 그렇지. 다섯 개. 다 왔다. 세 개. 두 개. 마지막. 아 또. 오케이. 오우. 안 돼. 잠깐 쉬어. 잠깐 쉬어. 잠깐 쉬어. 잠깐 쉬고. 안 돼 안 돼. 다섯 개로 줄였잖아 다섯 개로. 자 가자. 제가 봤을 때 딱 3라운드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가자 가자 가자. 오케이. 다시 내려오고. 대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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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. 대박. 잘한다. 그렇지 그렇지. 그렇지. 코어 깨지지 않게 조심하고. 오케이 오케이. 오케이. 두 개. 세 개 남았어요. 두 개요? 네. 네. 두 개. 두 개. 두 개. 두 개. 그리고 한 라운드만 더 할 것 같아. 한 라운드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오케이. 다시 또 내려오고. 자 조심하고. 마지막 하나 호흡하고. Myers 까е 도 오케이. 자 이제 마지막. 가자 가자. 어디 가? 니가 죽었어. 오 NI가 차렷. äss귄és이내 Numbers 유닛이 죽었어요. 아 가지마 보여 줘. 마지막 마지막. 맞아 맞아. 지금 버금이들이 기대를 엄청 하고 있어요. 언니 화이팅! 언니 할 수 있어! 야 남자 버금이들도 있거든? 경할 수 있어! 근데도 속도가 지금 10이에요.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지만 10위로 하고 있어. 와 팀이 가지마. 말은 힘든다고 그러고 분명히 표정도 힘들어가지고요. 근데 이게 되네. 이게 원래 보통 이런 게 떨어져야 되는데. 잘하고 있어요. 잘하고 있어요. 자 마지막 이제 70m 남았습니다. 70m. 20m. 오케이. 내려오고. 자 이제 마지막이다. 나 땀 이렇게 나고 굶어있어? 자 마지막까지 허리 조심하고. 자 아니 안 돼. 안 돼. 안 돼. 야 일어나. 빨리 가자. 잡아. 할 수 있어. 할 수 있어. 가야돼. 가야돼. 렛츠고. 자 하나. 둘. 아우 잘하네. 셋. 넷. 다섯. 엉덩이 써. 여섯. 일곱. 여덟. 아홉. 자 이제 마지막 10개. 엉덩이 써. 하나. 둘. 와. 셋. 다 왔다. 다 왔다. 넷. 자 마지막 5개. 엉덩이 써. 그치 덤벨이 쭉 올라오게. 세 개. 두 개. 마지막 하나만 더. 자 마지막 5개. 1분 45초 남았습니다. 1분 45초 다. 5개 하고 딱 끝내자. 으뜸이 가야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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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아니 집으로 말고 일로 가야돼. 일로. 벽으로 가야돼. 벽으로 가야돼. 벽으로 가야돼. 형 할 수 있어. 언니 할 수 있어. 렛츠고. 그렇지. 오. 하나. 잘한다. 잘한다. 그렇지. 가자. 가자. 좀만 더. 배에 힘 꽉 주고. 오케이. 거기까지. 다시 내려오고. 두 개. 다시 또 내려가고 호흡하고. 자 1분 남았어요. 1분. 세 개 한 것 같은데? 어. 세 개 남았어요. 두 개 했어. 두 개. 자자자. 다 왔어. 다 왔어. 조금만 더 힘 내자. 오케이. 다시 내려오고. 자 이제 마지막 두 개. 어. 조심조심조심조심. 마지막까지 다치지 않게. 집중하고. 집중하고. 오케이. 거기까지 다시 또 천천히 내려오고. 그렇지. 그렇지. 오케이. 자 마지막 하나만 더. 40초 남았어요. 하나만 더. 호흡하고. 다치지 않게. 마지막까지. 집중. 오케이. 어. 무릎대지마. 무릎대지마. 오케이. 아. 무릎대지. 벽 119죠? 에미랑 진짜 하나만 더. 야씨. 비디님이. 비디님이 잘못했어. 비디님이 그렇게 하랬어. 비디님이 왜 그러셨어요? 사실이요? 비디님이 왜 그러셨어요? 사실이요? 비디님이 왜 그러셨어요? 비디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잖아요. 진짜? 하늘아? 믿으라고. 그러 economy 정말 쉬고. 좋은 거 같아. 아녀 with us. 아녀 ninth해. 아녀 with us. 한글자막 by 한효정